오늘은 돈의 속성이란 책을 가지고 돈이 가진 중력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원리를 아셔야지만 돈이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김승우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돈이 가진 중력의 힘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턴이라는 학자다시죠. 뉴턴이라는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물체입니다.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절대적인 원리 같은 거예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다른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중력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습니다. 모든 물체들에, 모든 물질들에 작용하는 게 중력의 힘이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돈에는 중력의 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친지 알아내서 돈을 더 빠르게 모일 수 있는 그 원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돈에도 중력의 힘이 마찬가지로 작용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뉴턴의 중력의 법칙 이런 거 배울 때 사실 이런 거 안 배웠거든요. 이건 김승우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에도 중력의 힘이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면서 또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 금액이 10원일 때와 100원일 때와 500원일 때와 1만원일 때와 5만원일 때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원일 때, 천만원일 때, 1억일 때, 10억일 때 돈의 액수가 점점 크면 클수록 그 중력의 힘이 그 영향을 주는 다른 돈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깨달으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김승호 회장님이 직접 자신이 돈을 모아가면서, 돈을 불려가면서 깨달은 원리 중 하나겠죠. 그래서 이 지구의 예를 드는데, 이 지구도 처음에는 우주의 먼지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의 힘이 자꾸 작용하면서 다른 물체들이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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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런 지구와 같은 큰 행성, 사실 우주에는 지구보다 훨씬 더 큰 행성들이 많죠. 그런 큰 행성들이 전부 다 중력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도 처음에는 작은 돈, 작은 돈이 여러 가지 돈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하고요. 그 돈이 점점 커져서 불려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10억 원을 모으기로 해보는 거예요. 10억 모으기 많이 목표를 하시죠? 10억 원을 모으기로 해봤을 때 10억 원이라는 돈은 300만 원을 받는 급여 생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7년 동안 300만 원씩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만 10억을 모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푼도 안 쓸 수 있나요? 물도 사 먹어야 되죠. 밥도 사 먹어야 되죠. 반값도 내야 되죠.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급여의 50%만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50년이 지나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 10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보세요. 10억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27년 동안 300만 원씩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나요? 혹은 50% 저축해서 50년 동안 모아서 10억을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중력의 법칙, 돈에 작용하는 중력의 법칙을 경험했거나 깨닫고 그보다 훨씬 빠르게 10억을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7년이라는 시간, 5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도 10억을 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중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돈의 중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력의 법칙 말고요. 돈의 중력을 이해해야 하지만 우리가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큰 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300만 원에 저축해서 돈을 모은 게 아니고 이 중력의 원칙, 중력의 법칙을 잘 활용해서 돈을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돈이 움직이는 원리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10억을 모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억을 모아요. 그럼 일단은 1억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억이 10개 모여야지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천만 원이 필요하죠. 1천만 원이 10개면 1억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1천만 원을 모은다고 해볼게요. 1천만 원을 모은 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1백만 원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1백만 원이 10개면 이제 1천만 원이 되니까요. 일단 이렇게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하고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천만 원이 필요하고 1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반만 원이 필요하다. 즉,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 작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돈도 모으지 못하는데 큰 돈을 모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모을 수 없죠. 100만 원도 못 모으는 사람은 1천만 원을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 1천만 원, 1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아끼고 아껴서 내가 노동 시간을 좀 더 열심히 늘려서 하다 보면 모을 수 있습니다. 3달, 4달, 6개월 이 정도 모을 수 있죠. 이렇게 1천만 원이 모이는 순간 우리는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서서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천만 원을 일단 내 노동과 시간으로 모으는 겁니다. 한 달에 걸릴 수도 있고요. 3개월에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에 걸릴 수도 있고, 1년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천만 원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1천만 원을 모으는 작업, 다음 1천만 원을 모으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1천만 원과 내 노동과 내 시간으로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으는 1천만 원과 함께, 내 노동과 내 시간을 함께 합쳐서 돈을 벌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모아는 상태에서 1천만 원을 한 번 더 모으기는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한 번 더 모으면 어떻게 되죠?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2천만 원과 내 노동과 내 시간을 합쳐서 또다시 1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훨씬 더 1천만 원을 모으는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1천만 원을 모으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1천만 원을 모으는데 3개월 걸렸으니까 다음 1천만 원을 모으는데 또 3개월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이해하시면, 혹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1천만 원을 모으고 다시 또 1천만 원을 모으는 그 과정을 경험하시면 어? 1천만 원을 한 번 모으면 그 다음 1천만 원을 모으는 데는 훨씬 더 시간이 덜 드네?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천만 원을 모으는 시간이 점점 단축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3개월 1천만 원 모았다고 해서 또 이제 3개월 후에 6개월 후죠? 2천만 원이 되고 9개월 후에는 3천만 원이 되고 12개월 후에는 4천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1, 2, 4, 8, 16 이처럼 배수의 관계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2, 3, 16년씩 걸려서 10억을 모이지 않고 10년, 더 빠르게는 5년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빠르게, 시간을 단축해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돈이 가진 중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중력이라는 것은 우주의 근본적 힘이면서 세상을 만드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원리는 불어나는 모든 것에 적용하고요. 단지 돈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사람 그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죠. 막연하게 숫자로 계산을 합니다. 3개월 모으는데 1천만 원 걸리겠네? 1천만 원 모으는데 3개월 걸리겠네? 내가 1년 동안 숨도 안 쉬고 모아도 4천만 원 못 모으는구나. 그럼 내가 언제 10억을 모아?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힘을 알게 된 사람들 깨우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1천만 원 모으는데 3개월이 걸렸네? 다음에 1천만 원 모으는 데는 한 두 달 반이면 되겠는데? 그리고 실제 해보면 두 달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렇게 5개월 후에 2천만 원 모였잖아요? 그러면 더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하면, 잘해보면 두 달에 1천만 원씩도 벌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이게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이 원리를 깨달으시면 10억, 100억, 1천억 이것을 모으는데 가능하겠다. 내가 80년, 100년 살겠지만 충분히 1천억, 2천억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실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이 이것을 알고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돈을 모아갔기 때문에 어느 날 몇 조의 부자들, 몇 천억 부자들, 몇백억 부자들 수두룩하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이해하셔야 돼요.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이해하시면 야, 이게 처음에만 좀 힘들어 보이지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이거 10억 모으기, 100억 모으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돈이 가진 중력의 힘 이것을 정말 깨우치시고 잘 아시고 오늘부터 한번 모아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100만 원부터 모아보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 10개 모아서 천만 원 만드시고 천만 원 10개 모아서 1억 원 만드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대 때부터 20살 때부터 주식 계좌 만들어서 주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27개가 28개가 26에서 28개 사이에 1억을 처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2억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1억을 만드는 데는 6년에서 8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2억을 만드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적게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인 거죠. 여러분들도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한번 다시 한번 느끼시고 한번 이번에 배우시고 내가 아 10억 모아보겠다라고 한번 다짐하시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돈을 모으십시오. 그럼 생각보다 빠르게 아마 10억이 여러분들의 통장에 들어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이 가진 중력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